말합니다.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비자님의 영어 전통으로 엑세인 선폭을 잘 맞췄습니다. 처음에는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되는 곳이라서 잘 할 수 있을까? 약간 연애되는 부분은 우리 최근에 우리 강사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문화까지 잘 이해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. 전도전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되는 일이나 사명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있어서 그냥 기술이 없이 하는 것 같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교통사님들에게 더욱더 잘 효과적으로 개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배워부로 인해서 정말 추억의 영어로 우리가 묶어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. 우리가 어차피 호주에서 사는 나라든지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큼 영어를 짓고 호주에 있는 한 말은 아니라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영어로 이런 전도폭사를 교육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정정 성기란 물론 성기란 물론 성기란 많은 외국인 타종류를 아예 사람을 만나볼 적이 없는 이민자들에게까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영화의 영어가 퍼펙트하지 않은 교구 교육이 가치없는 참여하시다면 물고 누구에게 도움드린 한국의 모음